오늘 우리 집 밭에서 배추를 뽑았다가 어제 절 구워서 오늘 김장 하는 중이에요. 봄 김장하고 겨울 김장 1년이면 두 차례 겨울에 하고 그 다음 봄에 노지에 그냥 뒀던 배추를 또 뽑아서 봄에 하고 겨울에 한번 하고 여기 백김치 하고 이건 절 구워진 무하고 우리 농사진 배추에요. 전부 농사지어서 고춧가루도 우리가 농사지어서 우리가 집에서 빻어요. 그리고 뭐 가시랑 대파나 거기 소고기 들어가고 전부 다 우리 집가 생산한 걸로 하는데 안 한 것은 당근 이런 것까지 전부 집에서 뽑은 걸로 하고 안 한 것은 소고기하고 굴하고 멸치점만 새로 구입하고 청각까지만 구입하고 나머지 전부 집에서 생산한 걸로 김장하는 거예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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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